이히이 카드 밥 밥 잘 먹고 다니자 밥 포식은 중요하다 피해는 피 불 끈기 슬라임 불 끈기 인정 수수수 해야되는데 실수했죠 어 전투장 분노 써야 될 거 같은데 아 분노 써도 안될 거 같은데 엘리트를 가지 말자 그러면 엘리트 갈라 그랬는데 카드 꼬라지가 위에 엘리트 하나는 갈 수 있겠는데 아니 여기도 엘리트가 있네 아니 혼란 대혼란 먹었다 깡깡깡 아니 아 뭐야 이게 대혜택 틀트로가 외라 32딜 도라이들 아니 앞에 엘리트 있는데 큰일났네 왜 보충이 아님 강타 어디감 아칸 토팅은 아칸 토팅 아칸 토팅 아칸 토팅 후 후 위장크림 화형 불 뿜기 있어서 보스부담은 좀 덜한데 보식각 개잘 나와 체력 벌써 100 넘을 것 같애 천둥화형 개당기네 얍 포식각 그런거 없다 대세는 화형각이다 이애야 베이베 도식 도식 두마리 치킨 이거 스네코가 아닌데 어버컷 화형 이사회생 불 뿜기 스항올 스항올 스네코는 항상 옳다 엘리트 많이 가야지 엘리트 많이 가도 두 마리밖에 못 가네 전투 많이 하면서 최대 체력 최대한 땡깁시다 슛 포식 포 흠 내적 갈등 얘 방어력 몇 얻더라? 15? 15면 먹을만한데? 와싸 한턴 더 보자 냠냠냠냠냠 백돌파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타타 아 저 놈이 지금 끝 영절 탐순 노래하는 그릇 최대 체력 존대 올려 용기에 투하구 어? 어? 화양 너무 센데? 42딜이지 그러면 죽잖아 천둥 쓰면 안되겠네 의도적 서순 오 두 마리 치킨 못 참아 어 ife 허어어 완다 이씨 ㅆㅆ 몽디 어디가냐 마리다 바리케이드 근데 당장은 너무 슬퍼 없는데 아 참 바리 사실 이번전도 필요 없어 방어도 쏠 카드가 없는데 아 이거 어차피 턴 넘겨봤자 부상나와서 그래도 포식 희망을 오예 병풍 병진? 병발이 하자 병진아 별로일거 같은데 병발이 병발이 네 무감각도 넣어야겠다 바리우 무감각 무감각 강화하고 싸우는게 더 좋겠죠 엄마야 오오오오오 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차마.. 포식각을 포기하지 못한.. 갓방 참포식 모임? 세마리치킨 몸박 써야겠는데 이거 전투나 많이 합시다 딸기 전투 한 번 하면 체력 플러스 7인데 딸기를 왜 쓰지? 아트에이드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인 잘 먹고 잘 자란 아이언클레드 13 채소도 먹어야지 광신도도 먹어야지 광신도도 먹어야지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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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5 35 아아 26 으아 아이 저 미친 저거 저게 정상이냐 살려줘 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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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했다 보스 잘못끔 아니 엘리트보다 얘가 더 쎄 네 안녕하세요 옴념옴념 참고로 몸박은 지금 강화된 것보다 강화 안된게 좋습니다 강화해서 영코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쟤 죽는데 아 죽어 화염장면 오케이 무감각이 소멸되다니 이게 무슨 애틋하구만 폭발 포션 피가 150인데 칠수도 있지 대체 얼마나 쳐먹는기냐 돼지같은 놈 내 불풍기 아 이런 재수가 많이 없네 둘 다 포식 하나씩 가져가는거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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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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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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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케이드 안 써야겠네 어? 어? 아우비들릴림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절히비티를 다하네 깨시 너무 좋다 깨시는 진짜 무진장 잘 나왔다 아이 뭐 분노 화내지마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화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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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김 설마 아웜 아 아 الك 광폭화 반사들만 105딜 들어갔다 라다불린 흐저비능 사녹성은 써도 되겠지 아 분노 그만 분노에 가득 차있어 이겼다 파워 접색 쓰른 승리 심장 허접색 가지 덕분인가 왕관때문에 카드를 못먹는다면 가지를 쓰도록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